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는 7월 1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 선착순 100분에게 제가 한턱 쏩니다. 이날 다이아 페스티벌에 오셔서 저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제가 드리는 맛있는 도시락도 드시면서 다이아 페스티벌을 즐기시면 더욱더 즐거운 다이아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그러면 7월 15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선착순 100명이에요.